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웃음은 혈압을 낮춘다 입니다. 우리 심장과 혈관에 가장 위험한 정후군이 아드레날린 정후군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현대인의 위급한 상황은 항상 아드레날린을 과잉 분비시키고 이것이 교감신경계가 만성적으로 항진되어 있으면서 심장과 혈관은 항상 빨간불을 켜고 위급상태에 대비하는 쪽으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에게서 혈압의 증가, 높은 혈압으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병가지 상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오늘 이 순간에도 제 강의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혈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혈압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혈압을 내리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제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를 푸는데 올라가 있는 아드레날린으로 인한 긴장상을 푸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제는 바로 도파민에 의한 중독이죠. 자기가 좋아하느니, 자기를 즐겁게 하느니, 쾌락에 탐닉하고 그거를 즐기는 건데 적당한 쾌락은 인생의 활력소이지만 자기의 힘든 상황을 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파민을 분출하는 그런 쾌락적인 상황에 노출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중독이 되고 중독은 어존내선검단의 증상으로 또 다른 우리 건강의 위험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교감신경계의 반대, 기량제 작용, 카운트 파트너 작용하는 게 부교감신경계인데요. 이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현대인의 컵박한 삶 속에서 혈압이 올라가 있는 이 상황을 낮춰줄 수 있는 천연의 혈압치료제, 혈압강화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저는 이제 웃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루에 30분만 웃으면 이 웃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엔돌핀 자체가 부교감신경계에 항상 열쇠에 놓여있는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면서 교감신경계의 독주로부터, 폭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엔돌핀 자체가 나오게 되면 이것 자체가 부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면서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를 엄청낸 후에 올라간 혈압들 그리고 좋은 이야기 그 다음에 명상을 하면서 부교감신경계가 항진됐을 때 낮춰지는 혈압의 차이를 보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고 이 혈압의 차이가 우리의 심장과 혈관질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웃기는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근육들 적어도 650개의 근육 중에서 231개가 웃을 때 움직입니다. 그 자체로 유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웃음을 몸안의 조깅 내 몸의 조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웃는 것만으로도 유산소 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낳으십니까 더불어 웃음은 심리치료사죠.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우리 몸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가지 호르몬이 웃을 때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서 혈압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수면의 질에 저하죠. 불면증이죠. 그 웃음은 숙면을 돕습니다. 숙면을 웃는 동안은 생각이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 각성중추가 다운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숙면을 돕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거둡니다. 더불어 웃음은 가장 강력한 면역치료제인데요. 웃을 때 우리 몸의 NKC리라든지 여러가지 면역세포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우리 면역세포의 저하로 인한 여러가지 바이러스나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를 걸을 수 있죠. 혈압을 낮춰주는 가장 강력한 약은 당연히 혈압약이겠지만 그 혈압약이 내 몸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혈압을 특별하게 약값을 들이지 않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면서 낮출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선택입니까? 하루에 30번만 손을 내서 웃게 되면 그 자체가 혈압을 낮추고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명략입니다.